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사랑이 지나고 햇살이 부실 때 빨간 파란 성료를 품는데 차가운 혈안에 웃을 지르면서 메마리까지의 성료 한 송이 가오를 때로운 성료의 개념 그 눈을 지나고 햇살이 부실 때 빨간 파란 파란 성료를 품는데 파란을 찾으면서 나열이 지르면서 메마리까지의 성료 한 송이 가오를 때로운 성료의 개념 자 이제 형 선생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